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톱코크와 안티톱코크의 스피인 상관성은 이들의 얽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스피인 상관성을 관측하는 것은 고에너지 입자물리학에서 양자, 얽힘을 직접 탐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는 두 입자의 상태가 서로 독립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두 입자가 얽힌 상태일 때 그들의 스피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입자들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도 유효합니다. 1장 표준 모형과 양자 얽힘 기본 입자의 세계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 주변의 물체, 빛, 공기 등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작은 입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들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표준 모형이란 무엇인가? 표준 모형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인 입자들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현대 입자물리학의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에는 크게 세 종류의 기본 입자들이 있습니다. 쿼크, 렉톤, 그리고 게이지 보손입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핵자들을 구성하며 렉톤에는 전자와 중성미자 등이 속합니다. 게이지 보손은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 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은 광자라는 보손에 의해 매개되고 강한 상호작용은 글루온에 의해 매개됩니다. 이런 입자들 중에서도 쿼크는 상당히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쿼크는 자연의 6가지 마플레이버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무겁고 수명이 짧은 것이 바로 톱쿼크입니다. 이 톱쿼크는 그 특이한 특성 덕분에 양자 얽힘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됩니다. 양자 얽힘의 세계 양자 얽힘은 양자역학의 신비롭고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입자가 서로 얽힌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즉시 다른 입자의 상태도 결정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두 입자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상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 스포키 액션에 더 디스턴스이라며 양자역학의 완전성을 의심했지만 후대의 실험들은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단순히 흥미로운 과학적 개념을 넘어서 여러 응용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암호학은 얽힘을 이용하여 정보에 안전한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얽힘은 양자 컴퓨터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자 얽힘은 현대과학과 기술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양자 얽힘이 모든 입자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얽힘이 관측되는 대상과 그 관측 방법에 따라 얽힘의 성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에너지 입자물리학의 영역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 예를 들면 톱커크에서 나타나는 얽힘은 다른 양자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양자 얽힘과 표준모형의 만남 그렇다면 양자 얽힘이 표준모형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사실 표준모형은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양자 얽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 충돌에 의해 생성된 쿼크방쿼크, 쌍은 스핀 상관성에 의해 얽힐 수 있습니다. 표준모형의 수학적 구조와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방정식들 속에는 이미 얽힘 상태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표준모형에 따라 예측되는 입자들의 얽힘 상태는 실험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자 얽힘을 탐구하는 실험은 광자나 전자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입자를 다룹니다. 고에너지 영역, 특히 상대론적인 환경에서의 얽힘 연구는 아직 많은 미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쿼크인 톱쿼크는 얽힘 연구에 있어서 특히 흥미로운 대상이 되는데 이는 톱쿼크의 짧은 수명과 큰 질량 때문입니다. 톱쿼크는 붕괴되기 전 강한 상호작용의 얽매임에 가려지지 않아 순수한 스핀 상태를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제 양자 얽힘이 표준모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특히 ATLAS 검출기를 통해 어떻게 관측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에너지 충돌 실험에서의 양자 얽힘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것이 표준모형을 넘어서 새로운 물리현상을 탐구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ATLAS 검출기와 톱쿼크의 얽힘 측정 입자물리학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입자들의 충돌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뛰어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대형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운용되는 ATLAS 검출기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는 기본 입자의 세계를 탐구하는 우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톱쿼크의 얽힘을 관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강입자 충돌기와 ATLAS 검출기의 구조 LHC는 CERN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지하에 위치한 거대한 가속기입니다. 지름이 무려 27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원형 터널에서는 양성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돼요. 거의 빛의 속도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며 이 에너지가 곧 새로운 입자들의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붕괴되어 다른 입자들로 바뀌게 되는데 ATLAS 검출기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포착하여 저장합니다. ATLAS 검출기는 여러 층의 관측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돌 지점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내부 검출기 이너 디텍터가 위치하여 충돌로 생성된 입자들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그 외곽에는 전기 및 하드론 칼로리미터가 위치하여 입자들이 남기는 에너지 정보를 측정하고 가장 바깥쪽에는 미온 스펙트로미터가 있어 미온과 같은 입자들의 위치와 에너지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는 충돌로 인해 생성되는 다양한 입자들의 종류, 운동량, 에너지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입자를 관찰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ATLAS 검출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물리 현상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충돌로 인해 생성된 모든 입자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입자의 궤적, 에너지, 붕괴, 산물 등의 수많은 요소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톱코크 얽힘 연구를 위한 완벽한 후보 그렇다면 왜 톱코크가 얽힘을 연구하는 데 있어 특별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톱코크의 독특한 특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톱코크는 표준 모형에서 가장 무거운 기본 입자로 그 질량은 양성자보다 약 180배나 큽니다. 이처럼 큰 질량은 곧 짧은 수명으로 이어지는데 톱코크는 생성된 후 약 12-25승초 만에 붕괴됩니다. 이 수명은 코크가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얽매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다시 말해 톱코크는 붕괴되기 전에 강한 상호작용이 그 상태를 흐리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톱코크는 순수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붕괴하며 그 붕괴 산물에는 원래 톱코크의 스피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ATLAS 검출기를 통해 관측할 수 있으며 톱코크와 안티톱코크 사이의 스피 상관성을 측정함으로써 그들이 얽힌 상태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톱코크에서 얽힘을 측정하는 방법 ATLAS 검출기에서 톱마이너스 안티톱코크 쌍의 얽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돌로부터 생성된 입자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붕괴 산물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톱코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바다코크 바텀 쿼크와 W보선으로 붕괴하며 W보선은 다시 하전 렙톤 전자 또는 미온과 중성 미자로 붕괴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하전 렙톤들의 각도와 스피는 원래 톱코크의 스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렙톤들의 궤적을 추적하고 그들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얽힘을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ATLAS 검출기는 충돌 지점에서 생성된 입자들의 운동량, 에너지, 궤적을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호의를 통해 톱코크의 붕괴 산물인 하전 렙톤들의 방향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그들의 스피 정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D값입니다. 이 값은 하전 렙톤들 사이의 각도, 분포를 분석하여 얽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 D값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톱코크와 안티톱코크가 얽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스피 상관성이 높은 에너지 스케일에서 얽힘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에너지 입자물리학에서 양자 얽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실험적 결과로 표준 모형을 넘어 새로운 물리현상에 대한 탐구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ATLAS 검출기의 세밀한 구조와 톱코크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면 이전에는 관측할 수 없었던 상대로인적, 얽힘의 세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얽힘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며 나아가 우리에게 우주의 기본 법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선사할 것입니다. 3장 상대론적 코크의 얽힘과 현대 양자 이론의 발전 지금까지 우리는 톱코크의 독특한 특성과 ATLAS 검출기를 활용한 얽힘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고에너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대론적 코크의 얽힘 상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최신 양자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자 얽힘을 현대 물리학의 맥락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물리 현상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스피 상관성을 이용한 얽힘 상태 관측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톱코크와 안티톱코크의 스피 상관성은 이들의 얽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스피 상관성을 관측하는 것은 고에너지 입자물리학에서 양자 얽힘을 직접 탐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는 두 입자의 상태가 서로 독립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두 입자가 얽힌 상태일 때 그들의 스피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입자들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도 유효합니다. ATLAS 검출기는 이러한 스피 상관성을 관측하기 위해 충돌로부터 생성된 톱안티톱코크 쌍의 붕괴산물을 추적합니다. 붕괴산물인 하전 차지들 렙톤들의 각도와 방향을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이들의 분포에서 스피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논문에서 사용된 관측 지표인 D값은 두하전 렙톤의 방향 사이의 각도를 기반으로 한 상관성을 나타내며 E값이 특정 인계값을 넘으면 두 입자가 얽힌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톱코크와 안티톱코크가 얽혀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고에너지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양자역학적 특성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LHC와 같은 고에너지 입자 충돌기에서의 실험을 통해 얽힘 상태를 직접 관측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양자, 정보 이론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상대론적 운동에서 얽힘의 중요성, 상대론적 환경, 즉 입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양자, 얽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상대론적 코크의 운동은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얽히는 방식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LHC는 양자정보 이론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얽힘과는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포함합니다. 톱코크는 이 복잡한 상대론적 얽힘을 연구하는 데 이상적인 입자입니다. 이론적으로 상대론적 속도에서의 입자들은 시간 지연, 에너지 운동량 변환 등으로 인해 새로운 얽힘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전적인 양자 얽힘 이론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상대론적 운동의 효과가 어떻게 얽힘 상태를 변화시키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톱코크의 얽힘은 그 짧은 수명과 큰 질량으로 인해 고유한 상대론적 특성을 갖습니다. 이 입자들은 생성 직후 빠르게 붕괴하며, 그 붕괴산물은 원래의 스피인 정보를 보존하기 때문에 상대론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현대을 통해 우리는 상대론적 양자 얽힘이 가진 새로운 물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론적 양자 이론의 최신 발전 이러한 실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상대론적 양자 이론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상대론적 환경에서 양자 얽힘을 이해하기 위해 양자장, 이론 퀀텀 필드 실익과 양자 정보 이론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의들 이론은 입자들이 고에너지에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얽힘을 설명하는 수학적 틀을 제시하며, 회의를 통해 우리가 표준 모형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고에너지 충돌기 실험에서 양자, 얽힘을 관측하는 것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기본 힘의 대칭성과 시공 간의 구조 및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양자 얽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얽힘이 물질의 기본 구조와 성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이론 물리학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ATLAS와 같은 입자 충돌기는 단순한 입자 발견의 장을 넘어서 양자 정보 이론과 양자, 얽힘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양자 컴퓨팅, 암호학, 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제공할 것이며, 우리의 기술과 과학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렇듯 톱코크와 안티톱코크의 얽힘 상태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입자 물리학의 실험이 아니라, 고에너지 영역에서 양자 얽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현대 양자 이론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에게 우주의 기본 법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더불어 미래 물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LHC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두 코크 입자 톱 안티톱 코크 사이의 양자 얽힘을 측정하고, 양자 정보 전송의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의 응용에 필수적인 양자, 얽힘 현상과 배경 이론을 더욱 잘 이해할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